안녕하세요. 첼키조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에 읽는 순자, 지인이는 최종협,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상선설의 맹자와 달리 순자는 인간은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배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며 성악설을 추정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모두 춘추전국시대를 관통한 현인들인데요. 춘추전국시대처럼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시기에는 순자를 읽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금융위기설, 부동산 폭락 등 자금의 위기와 혼란이 2000년도 더 된 옛날 현인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은 인생에 있어 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퇴에 따른 노후의 생계 문제와 삶의 절반을 달려오면서 느끼는 허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50이 직면한 상황은 전국시대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책은 불안한 세상을 잠재우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린 순자의 철학과 변화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50이 변화하기 늦은 나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법 목표 정하는 법과 새 출발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각과 지혜 실천해야 할 행동, 배워야 하는 것들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강화하는 방법까지 50이 막막한 현실을 뒤엎고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출발선에서 걸어나가 마침내 원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중년에 하는 공부는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나는 공부여야 하며 나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위한 공부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예를 얻을 것인가 치욕을 얻을 것인가 순자 청념을 외치면서 더욱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만 떠들기 때문이다. 청지 이유 탁자 구야 영옥편 2장 영예를 얻고 치욕을 당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자는 영옥편에서 잘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몇 가지 사례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소인이 주관은 행위이고 군자는 행하지 않는 일이라 했습니다. 리더가 피해할 열 가지 행동 첫째는 노로, 노요움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한평생 쌓아올린 공적을 잃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제멋대로 거침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망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원인은 노요움과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군자나 니더는 분노를 행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기로, 남을 시샘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 살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시샘하는 마음,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로 헐뜯는 것입니다. 언변이 좋고 박식하면서도 궁지에 물리거나 공경에 처하는 것은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구로, 입으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청념을 외치면서도 더욱 혼탁해지는 것은 입으로만 청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청념을 외치지만 행동이 그 말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몸과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만 잘한다고 모두가 그 말을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는 교로, 잘못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사귀는 자는 이익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상대방을 잘 대접해주는데도 우정에 자꾸 금이 가는 이유는 교제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되려 하는데도 더욱 형편없어지는 이유는 사람을 잘못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언변이 좋은데도 남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이며 남과 다투기를 좋아해 강국하게 남을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인품이 정직하고 언행이 고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남보다 앞서려 하고 이기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는 괴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품행이 올바르고 청렴한데도 남들이 존경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홉째는 탐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용감한데도 남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탐하면 너저분하게 남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비록 용맹하더라도 남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전행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의가 있으면서도 남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멋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니더라면 마음의 노용과 분노를 잘 조절해야 지금까지의 공과 명상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시세마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잘 조절해야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궁지에 몰리고 아무리 입으로 거창하게 외쳐도 행동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이익으로 친구를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고 아무리 강국해도 다투기를 좋아하면 남을 설득하지 못하며 이기려는 마음이 앞선다면 아무리 정직해도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남들이 존경하게 대하지 않으며 이익을 담아면 아무리 용감해도 남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는 논어를 변화해야 할 때는 순자를 평화로웠던 250년간의 서주시대 변혁을 거듭한 370년간의 춘추시대 경난이 이뤘던 180년간의 정국시대 15년간의 짧았던 진나라 통일기 200년간의 안정된 통일국가 전환시대의 역사가 기원전 천년간의 중국사입니다. 그런데 통일과 분열을 반복한 이 시기의 역사는 인간의 백년 인생과 묘하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25세까지 부모의 지원과 학교라는 안정된 시스템의 조화 속에서 인생 1라운드를 준비하는데 이는 서주시대와 견줄 수 있습니다. 2라운드인 25세에서 55세까지의 30위 안하는 춘추시대의 버금가는 변화와 혼란과 도전의 시간입니다. 잠시 쉴 겨를도 없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면 55세에서 75세까지 인생 3라운드가 기다립니다. 춘추시대가 끝나고 더 치열한 인생의 정국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혹여 인생 2라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인생 3라운드에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는 경제, 심리, 사회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의 정국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한 갈등과 도전이 기다리는 정국시대일지도 모릅니다. 75세 이후로 시작되는 인생 4라운드가 15년의 진나라처럼 바로 지고 말 것인가 수백 년을 호령한 중국 최고의 고대국가 한나라처럼 안정될 것인가는 인생 3라운드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서로 비슷하다고 말하는 공자, 천명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자사, 성선서를 주장한 맹자, 성악서를 주장한 순자가 바로 춘추정국시대를 관통한 현인들이었습니다. 75세쯤 되었을 때 안정적이었던 한나라처럼 우리의 인생도 수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노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을 말한다면 순자는 예리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말합니다. 리더들은 나라가 안정된 시기에는 노노를 비롯한 유학을 전국시대처럼 전쟁이나 패권 시기에는 순자나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국정의 기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노노와 맹자가 이상적인 세상을 말한다면 순자는 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상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격배네 시대에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철학과 대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순자로운 시기에는 노노나 맹자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처럼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시기에는 순자를 읽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2000년도 더 된 그 옛날 현인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박물관을 자주 방문했던 조지 버나드 쇼는 알랜드를 대표하는 극작가 겸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초인으로 69세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94세에 사망하기 전까지 카셀바이런의 직업, 비사회적 사회주의자, 미성수, 피그말리온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폭넓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자신의 묘비명은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입니다. 이에 높은 명성을 얻고 세계 최고의 상인 노벨상까지 받은 인생이 우물쭈물했던 삶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공자께서는 고향인 노나라 곡부의 도송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감이 이와 같구나 밤나 심이 없네 노노 자한편 16장 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월이 하염없이 지나가는구나 제자들은 공부가 서툴고 행실은 미진하니 언제 군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가는데 다들 그럴듯한 핑계만 대니 답답하기만 하구나 군주는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폭정이 폭정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언제 저 군주를 도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 답답하기만 하구나 라고 말하는 공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집안일을 하는 사람도 바깥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매일 공부만 하기에 그렇고 일하는 직장인은 매일 일만 하기에 그렇습니다. 집안일만 하면 집안일만 하기에 그렇고 바깥일만 하면 바깥일만 하기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코앞인 수험생은 쉴 수 없게 그렇고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한 직장인은 돈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남자도 여자도 쉴 수 없게 더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시간이 보이고 아프고 나면 건강이 보입니다. 졸업하면 재학 시절이 보이고 퇴직하면 직장에서의 시간이 보입니다. 인생 후반을 맞이하면 인생 전반의 시간이 보입니다. 지나고 보면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순자에는 공자의 말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제 30편인 법행편은 주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를 다룹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젊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커서 무능해지고 늙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죽어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고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궁해졌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젊어서는 나이 먹은 뒤를 생각해 공부하고 늙어서는 죽은 뒤를 생각해 남을 가르치고 풍부할 때는 공공할 때를 생각해 베푸는 것이다. 늙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죽은 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엄중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막중한 일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말을 잘한다고, 학식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경험과 지식만 있으면 사실이건 거짓이건 필요한 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 없는 몸이 말보다 더 큰 감동과 가르침을 줍니다. 늙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죽은 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늙어서까지 말로만 가르치려 된다면 그 끝이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존재만으로 가르침이 되는 그런 노인이 된다면 더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소설가 김은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희로 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다룬 소설 하얼빈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안중근의 총은 그의 말과 다르지 않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말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몸과 말이 하나가 되는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스승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삶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노인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말과 정책이 다른 정치인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늙어서까지 언행에 일치되지 못한다면 나중에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간의 삶에서 자신이 한말을 실천하는 노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노인은 마을 도서관 하나와 같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로우대 제도의 혜택을 마달 65세는 없겠지만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60대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지금 45세가 65세가 되는 20년쯤 뒤에는 국민 10명 중 서너 명이 65세 이상인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60부터가 맞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10년 전부터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하려면 50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을 하려면 60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늙어서 남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기 스스로 더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배우면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나에게 배우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궁할 때 의지할 곳이 없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학문적 성취가 출중했습니다. 한 번은 자공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지사지가 얼마나 어려우면 공자가 최고 제자였던 자공에게마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서 말했겠습니까? 역지사지를 넘어 처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의 인사를 받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더 큰 감사 인사를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받기는 쉬워도 남에게 주는 일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와 인류직장에서 특징과 승진을 반복하면서 돈과 권력을 움켜쥐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순자는 공자의 입을 빌어 젊어서는 공부에 집중하고 늙어서는 몸으로 모범을 보이는 가르침을 주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밝은 임금은 훌륭한 선비의 이름을 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는 이유 내가 나를 바로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분명히 다른데도 이를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평생 일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일하지 않고 놀고 먹기를 학수고대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놀고 먹는다 해도 이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 해야 하고 또 많은 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를 희망하면서 열심히 살아내고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왕 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즐겁게 더 인정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며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 전반에서도 인생 후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도 자기를 잘 아는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를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가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취미나 오락을 즐기는 것처럼 재미있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아는 자를 넘어 즐기는 자가 되는 법 어떤 사람들이 인생 후반에 여행 코치 부동산 컨설턴트 스피치 전문가 헤드헌터 귀농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아는 자를 넘어 좋아하는 자가 되고 결국 즐기는 자가 되는 방법의 힌트는 바로 다음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인 아는 자를 넘어 직업인 혹은 1인 기업가로 우뚝 서려면 과거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학습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는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를 거쳐야만 아는 자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그저 아는 자에 그칠 뿐 경제활동 방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단계인 좋아하는 자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독서, 기록, 정리를 통한 글쓰기 작업입니다. 이는 여행코치, 부동산 컨설턴트, 스피치 전문가, 헤드헌터, 귀농, 그 어떤 일을 선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면 일이 더 좋아집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며 연구하면 그 일이 더 좋아집니다. 관련 서적을 읽고 기록해 정리를 해놓으면 그 일이 더 안정적으로 다가옵니다. 희망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쓰는 일은 자신의 영향을 키우고 도약을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아는 자 단계에서 멈춘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것을 굳이 피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는 도구로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버리고 싶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리고 싶다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의 글을 쓰고 정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년을 일했다면 10년의 기록을 남기고 20년을 일했다면 20년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록과 정리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즐기는 자가 되기 위한 도구는 바로 사람과의 나눔입니다. 그간의 내 경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강의나 강연을 통해 내 노하우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법을 알려주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일을 즐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은 가치있고 행복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코치 부동산 컨설턴트 스피치 전문가 헤드헌터 기농 그 어떤 일이나 직업을 가지고 만든다 해도 독서와 기록을 통한 글쓰기와 강의 강연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수단이 됩니다. 나의 말을 보물처럼 여기게 만들어라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나에게 동조하게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명함을 내려둔 50의 중년에게는 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조직에서의 구령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쉽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조직에서야 상사가 도와주고 부하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밭으로 매주를 만들어 오라고 해도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하사원들의 노력 덕분에 설득할 수 있었지만 조직을 떠난 50중년의 설득력은 그야말로 바닥을 칩니다. 수십년째 한집에 사는 배우자나 자식조차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기 어려운데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이 말 몇 마디로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가 패를 지어 나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보는 보수를 트집 잡고 보수는 진보를 트집 잡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믿없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믿없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걱정하고 노인은 젊은이를 걱정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을 탓하고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탓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쓰는 사람을 탓하고 쓰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을 탓합니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시민을 탓하고 시민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을 탓합니다. 설득이 어려운 시대에 오해 없이 내 뜻을 전달하는 법 세상이 복잡해지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 사람들은 건전한 뉴스를 멀리하고 선정적인 뉴스에 더 눈길을 줍니다. 바른 뉴스를 싫어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를 더 빨리 클릭합니다. 세상의 정보가 서서히 왜곡되어 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릴 겨를도 없이 아주 교묘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정보 제공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미디어에 세상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꼭 설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한 전국시대를 살았던 순자는 상대를 말로 설득하는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상대를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를 설득하려면 반드시 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불손한 태도로는 시작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흐트러짐 없는 바른 태도로 설득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바른 태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말에 응대할 바르면서도 성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 설득할 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상대가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서 듣고 상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을 잘 선택해 말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내 의견을 주장할 때 조금 더 굳건하고 강하게 말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에는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의지가 담기면 힘이 들어가고 당당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가 혼란을 겪을 때 전우자우 사리를 밝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내 의견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자의 가르침처럼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여기고 징계하게 여기며 기중하게 여기고 신묘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항목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설득은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 일곱 가지의 정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설득하려 든다면 누구라도 쉽게 설득 당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둔한 말도 느릴 뿐 천리말을 따를 수 있다. 모든 나이가 시작하기에 적당하다. 많은 50대 60대 70대 는 지난 경력과 삶을 뒤돌아본 후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오늘의 안주 합니다. 50대는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 30대는 빠르고 40대는 적당하고 50대는 너무 늦어요. 60대는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 40대는 빠르고 50대는 적당하고 60대는 너무 늦어요. 70대는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 50대는 좋고 60대도 가능하지만 70대는 너무 늦어요. 50대도 늦었고 60대도 늦었고 70대도 늦었다는데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릴까요? 모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모두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5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가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입니다. 이제까지 경험을 살린다면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생겼고 경력도 튼튼하고 도와줄 만한 인맥도 있기 때문 때문 입니다. 어떤 6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가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최적의 나이가 60대 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7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대가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평생을 다른 일을 위한 의무감으로 살았다면 70대는 원하는 일을 해볼 마지막 시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로는 건강을 비롯해 많은 제약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50대도 60대도 70대도 모두 가능한 나이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무언가를 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후자가 쉽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쉬기만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1년 혹은 딱 2년만 해보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년 혹은 2년 이라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작년 неп 은 2년 이제 조 당 나이가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공부하라. 순자는 이미 2300년 전에 학문의 방법을 밝혔습니다. 군자가 배움을 구하는 방법은 유익한 것이 귀에 들어오면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온몸으로 익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간단한 말과 작은 움직임이라도 모두 다른 사람이 본받을 기준이 될 수 있다. 소인은 유익한 것이 귀에 들어오면 곧바로 입으로 뱉는다. 입과 귀 사이는 내치밖에 안 되니 어떻게 일곱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옛날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학문을 했는데 요즘에 배우는 자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학문을 한다. 군자가 학문을 하는 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고 소인이 학문을 하는 것은 남에게 내놓아 이용하기 위해서다. 군자는 반드시 구호를 가려 살며 반드시 어진 선비들과 어울려 노는데 이것은 악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막아 올바름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순자 권학편 8장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해도 행동과 실천이 그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인이라 합니다.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귀로 배운 것을 입으로 바쁘게 토해내기만 한다면 그가 바로 소인입니다. 힘 있고 빛나는 자리를 꿰차고 있어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의 깊은 지식은 그저 천박한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듣고 배운 대로 토해내기만 하는 니더라면 차라리 돈과 권력을 모르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니더는 조직을 이끌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니더의 공부다운 공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년에 하는 공부는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나는 공부여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귀로 들어와 바로 입으로 나오는 공부를 지금까지 했다 손치더라도 이제부터는 마음에 남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부를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젊어서 하는 공부는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 기업이나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면 중년에 하는 공부는 자신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자신을 위한 공부여야 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50에 읽는 순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